대선 직전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공개했던 녹취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녹취 파일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본인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요? 본인 실력이 좀 별로인가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채용달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그거를? 그것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네.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 녹취 파일을 조작한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에 긴급 체포가 돼서 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구치소로 이동하는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오랜 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특히 오늘 아침 남부구치소로 새벽에 가는 모습. 다시 검찰청사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 옥치, 5월 초에 들을 때만 해도 그런가보다 아마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조작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한 당원의 얘기지만 과연 저 당원을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안철수 대표에게로 불똥이 띄는 건 아닐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허위 폭로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김태현 교수님 아까 녹취록 들으셨죠? 녹취 들으셨죠? 지금 들으니까요. 저 이유미 씨가 당원이고요. 저 속에 남자는 오빠라는 얘기도 있고 동생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나리오를 짜놓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문재영이 그럴만한 실력이 돼? 아니 그렇게 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저도 대본 들고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때는 우리도 그냥 그런가 보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쟁점은 저게 조작된 거는 그거 팩트입니다. 이미 저기 누구죠? 저 이유미 씨도 얘기했고. 이유미 씨도 얘기했고. 팩트인데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1단계에서 말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유미 씨 그 위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유미 당원 이준서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후보의 직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수 시절의 제자들이었고요. 본인이 영입한 사람들이고. 이유미 씨는 얼마 전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글인가요? 거기 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당이 나를 케어를 안 해줘. 이런 거. 그리고 나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죠. 나는 이준서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쪽 국민의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달라요.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가져와서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강인원 변호사인 거예요. 김인원 변호사가 공정선거 부단장 있잖아요. 거기다 보고를 했더니 그 부단장인 변호사는 이준서 최고위원은 믿고 터뜨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데 다음 하나 안철수 후보가 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판이 기본입니다. 후보는 모르게. 밑에서 안고 터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후보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당선이 무효과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까지는 이 진실이 안 갔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 밑에 국민의당 지도부와 선거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어디까지 관여가 돼 있는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과연 왜 저런 무리수까지 두고 대선을 한 닷새 정도밖에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저거를 녹취를 폭로를 했는데 저걸 터뜨리면 과연 전세가 역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냥 자체 판단으로 아는 가족들과 함께 저걸 녹음해가지고 터뜨리면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이유미 씨의 단독 이른바 동생이든 오빠든 간에 공모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개입이 됐느냐라고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선거 목전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게 막 지금 굴러가는 마차에서 이거 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점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당의 최고위층이 지시해가지고 조작을 해라. 글쎄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이유미 씨가 단순한 우리가 당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순한 당원이 아니고 굉장히 안철수 후보와는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가깝게 사진도 여러 차례 찍고 또 선거도 본인도 선거 여러 차례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이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은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이준서 최고위원 거치고 공명선거 부단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단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언론에서 말하는 게이트키픽. 게이트키픽. 그럼 누군가 제보. 검증을 해야죠. 가져왔을 때 이게 실제로 그럼 이 녹취를 말하는 사람이 정말. 문주정 씨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사람인지. 문주정 씨의 파슨즈 스쿨을 다니는 사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생략됐다라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저도 이게 어이없게 생각이 드는 게요. 대선을 앞둔 후보 가족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명한 게 김대엽의. 병풍 사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병적기록부를 조작하면서 거기는 몇 달 동안 거의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냥 녹취록 하나 그리고 파슨즈에 다녔다는 동료가 있었다는 그거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준비도 없이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유미라는 사람이 여수갑에서 경선을 했는데 그 여수갑의 경선 상대방이 이용주 의원입니다.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이유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다는 것에 대해서 검증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이용주 의원도 이번 사건에 발표하는 데도 있었고 무게를 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5일을 앞두고 뒤집기, 마치 무슨 뒤집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연관성, 이유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다음에 5일 놔두고 서둘러서 한 부분, 그다음에 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이거는 문준영 씨 문제가 고용정보원에 취직했을 때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또 파선수 거기까지 이렇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김대엽, 그 당시 김대엽 씨가 병풍 고장을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민주당에서 사주했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유미 씨도 지금 국민당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피하다가 직후에, 선거 직후에 문준영 씨가 관련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채널A의 단독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가짜 파선수 동기 인터뷰 뭐 이런 것들 제 친구가 아닌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파선수 동기 몇 명 안 돼요. 제 동기가 자기 입장을 편지 같은 걸 보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유일한 친구거든요. 동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짜 거짓 친구가 확실하니까 저희가 선거 캠페에서 이거 고발을 했죠. 지금 와서 보니 저 인터뷰 내용이 결국은 맞았던 건데 의아한 게 장 씨의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 등 검사 출신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자료를 썼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용주 의원이나 다른 분들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조선의 의혹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유민 씨가 언젠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은 구출도로 가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본인이 기자들과 당원들에게 보는 문자를 보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위원장은 지금 최고위원인 이준서 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준서 씨가 개입했고 조작을 지시했고 그래서 본인은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 여자분이 물론 총선으로 출마하고 했긴 했습니다만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조작을 했을 때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큰 파장이 올 줄 알 텐데 그걸 혼자서 계획해서 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크게 이익을 얻는 부분도 없을 거고 물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지지 그게 커서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목적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 위에 있는 누구에게 한가는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독단적으로 저걸 기획해서 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까지는 보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외인 이준서나 아니면 본인과 함께 총선에서 여수과회에서 함께 경쟁을 했던 이용주 의원까지는 보고 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지금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저는 파일을 만들어서 제시했을 때 이용주 의원이 그때 당시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잖아요.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검증도 안 하고 이걸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당이나 후보에게 엄청난 후폭품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검증 과제에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짜 실제 누군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텐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대답을 안 했다면 알아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대답 사실 알았다. 그리고 본인한테는 약간 덮어씌우는 것 같다.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금 이유미 씨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내가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냐. 이런 걸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 자체를 조작하라고 내가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말이 지금 둘이 엇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유미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알았다라는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어떤 국민의 당 차원으로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이게 사실 인화력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완전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제벌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갖다 드렸습니다라가 아니라 짜고 짜고 가족들끼리 짜고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진짜인 것처럼 뿌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조작인 거거든요. 스스로 범죄를 기획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의 대국민 사기극을 칠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선을 불과 얼마 안 앞둔 이런 시점에서 공당이 공식적으로 또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이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국민의당에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사안이고 아마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서둘러서 먼저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향후에 이 부분이 이유미 씨 혼자냐 아니면 다른 누가 개입됐느냐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한 어떤 후폭풍이 예상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당에서 당에서 그래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의 주인공은 안철수 당시 후보였고 이분이 영입한 인사들입니다. 안철수 책임론 나옵니다. 정말 몰랐을까라는 이런 의혹까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알고 들을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 간에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집앞에 저희 기자도 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해명이나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제 국민의당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건이냐면요. 이 사건을 폭로한 이유미 씨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급 정도가 된다면 조금 국민의당 책임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 지망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대선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 낭서를 듣고 흥분해서 그거를 크게 확대해석해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철저히 검증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 한 책임도 있고 더군다나 지난 대선 때는 청년 일자리가 큰 화두의 문제였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대선 후보의 아들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철수 후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상대 후보의 흠집을 내고 그것이 후보의 결격 사유가 있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후보라고 여러 차례를 얘기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측근인 것도 그렇고 검증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것을 여러 차례 후보의 입으로 이 문제를 올렸다는 것도 안철수 후보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후보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미, 이준석 이런 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는 저는 모르겠고 저는 안철수 후보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약 측근이라도 그렇게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영선거지원단장이나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나 또 상임위원장인 저나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에게도 없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못된 것이니까 차라리 특검을 하자. 그런 대신 문준영 씨 취업특혜 의혹도 다시 한번 수사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특검은요. 무슨 검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지켜보면 되는 거죠. 특검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특검이라는 게 대개 정권과 관련된 어떤 정권 실세에 연루된 것들. 검찰의 어떤 수사의 중립성이나 결과를 믿지 못할 때 특검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문준영 씨의 취업특혜 의혹은 이미 지나간 건기다. 선거 와중에서 지금 그거를 얘기를 꺼낸다고 하면 이건 물타기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이건 이거대로 남부지검 수사를 지켜보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박지원 전 대표의 말에 저도 하나 동의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는 전 몰랐을 거로 봐요. 그게 안철수 후보의 캐릭터 이런 걸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민감한 거 후보한테 절대 얘기 안 한다. 우린 다 죽어도 후보는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고는 안 했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본인이 아까 억울하다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억울하든 이유미 씨의 단독 작품이라고 선사하더라도 국민의당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왜냐? 아까 그 얘기 나왔지만 게이트키픽이라는 거. 이걸 당원이 하나 어쨌든 의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후보랑 친한 사람이라도 당원이 덜컥 가져왔는데 이걸 검증도 안 해보고 언론을 발표를 한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젊은 사람이고 소셜벤처 사업가를 했고 인재 영입 1호로 영입이 돼서 국민의당에 들어왔고 청년 비대위원 또 국회의원 출마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나름 안철수 후보가 옆자리에 앉았을 정도로 굉장히 영입에 공을 들였던 사람이고 또 이번 사건을 조작했던 이유미 씨도 고대 전자공학과 나왔고요. 카이스트에서 석사했고요. 벤처기업 대표했고요. 그다음에 총선에서 두 번이나 도전을 했었고 두 아이의 엄마고 여러 가지 괜찮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말할 때 스펙이 좋은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아무리 본인이 좋아서 안철수 대표를 사랑해서 존경해서 했다 하더라도 저런 범죄 행위를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단독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독으로 했다고 하면 본인이 그 모든 걸 알고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을 것까지도 생각하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정치 지망생들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분들은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정치로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오점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단독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상시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누군가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치밀하게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짧은 시간 안에 녹음하고 카카오톡에 문자 메시지로까지 보여서 그걸 캡쳐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식 선거 라인을 통해서 발표까지 하는 이 단계를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혹이 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개입돼서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저게 지금 잠깐 보여드릴 게 화면 나가는 게 카카오톡인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유미 씨가 카카오, 그룹 채팅방에서 카카오톡으로 한 겁니다. 규칙도 어겨가면 억지로 꽂아 나온 건 맞는 거죠. 그 밑에는 답글이 닿는데 엄마, 아빠가 시원찮은 아들, 장례가 걱정돼서 약간의 힘을 발휘한다고 이해해. 이런 카카오톡의 내용도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것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녹취뿐만 아니라 저런 카카오톡까지 다 조작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카이스트 다니고 했으니까 저런 부분에서 굉장히 밝았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걸 했던 것 같고. 저는 이 조직적이라고 사실 상당하게 힘든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국회의원이 저기 개입됐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러면 정말로 그건 경천동지할 일인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이유미 씨를 중심으로 한 이유미 씨와 그 주변 그야말로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든 이 판에서 막 대선 거의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5월 5일 상황이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 막 열차가 달리는, 대선 열차가 달리는 이 와중에 뭔가 이걸 터뜨리면 뭔가 판세를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상? 이런 게 이제 씌운 상태에서 저런 범죄를 저질렀지 않나 싶고 국민의당의 문제는 조직적인 개입 여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저런 부분을 공당에서 어쨌건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표하기까지 검증하고 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완전히 생략됐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 자체는 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아까 예상돈 의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 국민의당은 그렇지 않아도 호남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어떤 분화, 정치적으로 분화되는 그러한 서서히 그것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당 대표가 깨끗하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한 부분은 좋았습니다만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유미 씨가 어떤 계기로 누구와 상의해서 저런 가짜 녹취를 만들었는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직전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공개했던 녹취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녹취 파일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본인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뭐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참 아니야. 아 본인 실력이 좀 별론가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채용 달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그거를 그것까지는.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네.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 녹취 파일을 조작한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에 긴급 체포가 돼서 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구치소로 이동하는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오랜 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특히 오늘 아침 남부구치소로 새벽에 가는 모습. 다시 검찰청사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 옥치 5월달 초에 들을 때만 해도 그런가보다 아마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조작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차례 찍고 또 선거도 본인도 선거 여러 차례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이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은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이준석 최고위원 거치고 공영선거 부단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단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언론에서 말하는 게이트키픽. 그럼 누군가 제보 검증을 해야죠. 가져왔을 때 이게 실제로 그럼 이 녹취를 말하는 사람이 정말 문주정 씨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사람인지 문주정 씨의 파슨즈 스쿨을 다니는 사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생략됐다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저도 이게 어이없게 생각이 드는 게요. 대선을 앞둔 후보 가족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명한 게 김대엽의 이회창 고거 아들 병역 비리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병적기록부를 조작하면서 거기는 몇 달 동안 거의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냥 녹취록 하나 그리고 파슨즈에 다녔다는 동료가 있었다는 그거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준비도 없이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유미라는 사람이 그 여수갑에서 경선을 했는데 그 여수갑의 경선 상대방이 이용주 의원입니다.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이유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터뜨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데 다음 하나 안철수 후보가 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판이 기본입니다. 후보는 모르게. 밑에서 안고 터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후보는 보호를 해도 되잖아요. 당선이 무효과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까지는 이 진실을 안 갔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 밑에 국민의당 지도부와 선거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어디까지 관여가 돼 있는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과연 왜 왜 저런 무리수까지 두고 대선을 한 닷새 정도밖에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저거를 녹취를 폭로를 했는데 저걸 터뜨리면 과연 전세가 역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냥 자체 판단으로 아는 가족들과 함께 저걸 녹음해가지고 터뜨리면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이유미 씨의 단독 이른바 동생이든 오빠든 간에 공모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개입이 됐느냐라고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선거가 이제 목전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게 막 지금 굴러가는 마차에서 이거 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점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당의 최고위층이 지시해가지고 조작을 해라 글쎄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데 이 이유미 씨가 단순한 우리가 당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순한 당원이 아니고 굉장히 안철수 후보와는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또 경위에 가깝게 사진도 열열... 국민의당 한 당원의 얘기지만 과연 저 당원을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안철수 대표에게로 불똥이 튀는 건 아닐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허위 폭로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김태현 교수님 아까 녹취록 들으셨죠? 녹취 들으셨죠? 지금 들으니까요. 저 이유미 씨가 당원이고요. 저 속의 남자는 오빠라는 얘기도 있고 동생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나리오를 짜놓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문준영이 그럴만한 실력이 돼? 아니 그렇게 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대본 들고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때는 우리도 그냥 그런가 보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쟁점은 저게 조작된 거는 그거 팩트입니다. 이미 저기 누구죠? 저 이유미 씨도 얘기했고 팩트인데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1단계에서 말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유미 씨 그 위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유미 당원 이준서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후보의 직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수 시절의 제자들이었고요. 본인이 영입한 사람들이고 이유미 씨는 얼마 전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글인가 거기 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당이 나를 케어를 안 해줘. 이런 거 그리고 나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죠. 나는 이준서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쪽 국민의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달라요.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가져와서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강인원 변호사인 거예요. 김인원 변호사가 공정선거 부단장 있잖아요. 거기다 보고를 했더니 그 부단장인 변호사는 이준서 최고위원 말이에요. 미국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검증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이용주 의원도 이번 사건에 발표하는 데도 있었고 무게를 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5일을 앞두고 뒤집기 마치 무슨 뒤집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안철수 후보와의 연관성 이유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다음에 5일 놔두고 서둘러서 한 부분 그다음에 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이거는 문준영 씨 문제가 고용정보원에 취직했을 때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또 파선수 거기까지 이렇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김대엽 그 당시 김대엽 씨가 병풍고장을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민주당에서 사주했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유미 씨도 지금 국민당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피하다가 직후에 선거 직후에 문준영 씨가 관련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채널A의 단독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이런 것들 제 친구가 아닌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파슨스 동기 몇 명 안 돼요. 제 동기가 자기 입장을 편지 같은 걸 보낸 게 있어요. 그 후에